T1의 솔로퓨즈 오너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군데로 인사를 해야 하네요. 오늘 이렇게 시즌 5승을 챙기면서 단독 2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먼저 승리 소감 들어볼게요. 저희가 비록 연승이 깨지긴 했지만 패배로 인해서 배운 점도 있었고 별로 그런 건 크게 상관하지 않았고 오늘 DRX 순항 중이었는데 이렇게 2대0으로 완승해가지고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2대0으로 완승을 했고 또 두 번 다 퓨즈를 받았습니다. 오늘 굉장히 만족스러운 경기력일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판은 아쉬운 장면이 좀 많았어가지고 1세트는 좀 아쉬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아쉬웠던 거죠? 제가 좀 잘 컸었는데 퓨 음파 스킬이 잘 안 맞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살짝 아쉽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는 보면서 진짜 잘 맞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또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먼저 1세트 2신으로도 전령을 스틸해내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만들어냈는데 장면 보면서 얘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승리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던 장면인데 이때 스틸 각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모든 팀들이 정글러들이 저렇게 끝까지 전령을 먹는 모습을 다 안 보고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점을 잘 이용했었던 것 같고 강타는 이제 운으로 잘 뺏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대 헤카림 강타 쿨이 없었던 거는 인지하고 있지 않았던 건가요? 네 그거는 딱히 인지하지 않았고 그냥 강타 싸움이 헤카림보다는 2신이 더 좋은 것 같아서 확률적으로 이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오 그리고 이 장면에 이어서 아리 솔킬까지 내면서 오늘 리신으로 진짜 날아다녔거든요. 확실히 오너 선수의 리신에는 좀 특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23승 3패예요. 어떤 점이 좀 특별한 걸까요? 어 뭐 제가 또 리신을 많이 좋아하고 많이 했기도 하고 잘 하기도 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뭐 팀원들도 제가 리신할 때 다 잘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좋은 성적이 나왔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든든한 오너 선수의 리신 리신 정글이 막 선호도가 요즘에 높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T1이 리신을 많이 기용하는 모습인데 리신을 고평가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오너 선수의 리신을 고평가하고 있는 걸까요? 어 뭐 저처럼 숙련도가 좀 높은 리신이라면은 고평가 된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서 리신을 자주 애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일단 내가 잘하니까 충분히 꺼낼 수 있는 카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트에는 유지력 조합을 기용했잖아요. 이게 좀 준비해왔던 조합인지 아니면 좀 상대에 맞춰서 즉흥적으로 꺼낸 조합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음 저희가 광동한테 세라핀이라는 챔피언한테 당했기 때문에 그 챔피언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고 저희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세라핀이라는 챔피언을 준비해서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DRX 조합의 상대로는 어떤 강점이 있다고 판단했던 걸까요? 어 딱히 DRX라는 팀 때문에 막 준비했던 것보다는 저희가 뭐 모든 팀들 상대로 괜찮다 싶어가지고 준비해온 카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트에는 오너 선수의 바텀 갱킹이 진짜 승리의 발판을 마련해줬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게 실패했으면 오너 선수 스스로의 성장도 꼬일 수 있었는데 초반에 갱킹 판단은 어떻게 했는지 여쭤볼게요. 본인의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팀원들의 콜이 있었는지 일단 바텀이 집타임을 잡아줘야 된다라는 콜을 했었고 저도 그래서 집타임만 잡아주려다가 어 저거 W 플래시로 하면은 뭔가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민세이가 콜을 했었고 저도 그거에 맞춰서 잘 판단해서 잘 했더니 잘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캐리아 선수도 그렇고 오너 선수도 갱킹을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컸던 것 같네요. 뭐 확신보다는 운이 잘 따라졌다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연승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다음 상대는 현재 전승 중인 젠지거든요. 스프링 결승 리매치이기도 한데 이 경기에 임하는 각오 들어보겠습니다. 어 지금 젠지가 1패가 없잖아요. 모든 팀들이 다 1패씩은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처음으로 1패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젠지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오너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7월 5일이 혹시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저의 500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많은 팬분들이 500일 축하해 주시러 경기장을 찾아주셨거든요. 마지막으로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제가 벌써 데뷔한 지 500일이나 됐는데 벌써 시간이 좀 빠르다 생각하고 있고요. 500일까지 팬분들 덕분에 이렇게 왔었던 것 같은데 더 많은 나를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멋진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승리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너 선수 만나봤고요.